네 여러분 이형재 이형재입니다 이형재 제가 우리 형님께 대단한 말씀을 드려서 이 소리가 더 커졌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앤분들은 같은 말을 잘 안 들어요 전개고 있는 거 전개고 있는 거 전개고 있는 거 전개고 있는 거 이형재 들려라 하는 거 같았어요 신이가 진짜 각자 헷갈릴 게 하나가 있어요 실제로 어쨌든 그래도 너무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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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우리 3층에 계신 분들도 즐거우셨나요? 네 네 네 하나님 집에서 보시느라고 저도 네 그래도 잘 보이셨죠? 네 네 2층에 계신 분들도 잘 보이셨나요? 네 네 1층은 너무 잘 보이셨고 그죠? 네 네 다들 너무 감사드리구요 오늘 티티타카의 약간의 아쉬움이 조금 있지만 확실하게 네 확실하게 그런 마음으로 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시간을 또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저희 앵콜 섹션에 같이 걸을까 그리고 워킹 불러드린 의미가 이제 여러분과 다시 또 함께 좀 잘 걸어가자 라는 의미에서 불러드린 것입니다 네 네 이 슈프와 이 슈프가 정말 손잡고 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나눠주실 거죠? 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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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